대구 문화재단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대구에 사는 만 40세 이하 시각 예술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미술 작가 9명, 큐레이터 1명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입주 작가는 내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개인 스튜디오와 매월 3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습니다. 접수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이고 대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가창 창작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